그러게요. 네. 진정되지. 진정되지. 나를 두고 가면 안 돼요 다른 얘기예요 오직 그대가 하지만 좋뿐이니 자랑하니 가시려고 내 맘에 그대 좀 정리하려 가세요 다만 정리해 주세요 다만 안 돼요 나를 두고 다만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상상대로 나를 두고 가면 안 돼요 나를 두고 가면 안 돼요 나를 두고 가면 안 돼요 당신이 나를 도망가시라 다른에게 오직 당신의 이 생명의 불꽃이 아... 이 와중에 당신의 이 내가 아줌에 그려줘 내가 아줌으로 당신의 이 아..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부탁하세요.